자 내 채팅방이죠. 내 채팅방 두번째 활성화 되어있죠. 그럼 첫번째로 활성화 시켜요. 검은색. 눈사람은 검은색 클릭하면 됩니다. 그리고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. 그리고 BO2. 돋보기 클릭.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쫙 떠요. 상단에 BO2라고 적었죠. 그럼 이와 같이 딱 뜹니다. 그럼 쫙 올려보시면 자 이 오픈 채팅방이라고 중간에 있어요. BO2 ABC 메디칼 딱 되어있죠. 이 오픈 채팅방을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이 떠요. 핸드폰에. 그러면 하단에 1대1 채팅하기가 되어있죠. 클릭을 합니다. 자 여기서 제 얼굴을 그냥 터치하고 들어가면 되요. 프로필 설정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X 누르지 마시고 그냥 제 얼굴 딱 자기 얼굴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. BO2라고. 그러면 채팅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주소. 전라북도. 장수군. 장수. 농약. 사과동네. 이렇게 딱 쳤죠. 주소. 주소 치고 나면 이름. 각고래. 덕천. 자 이름 쳤죠. 그 다음에 전화번호. 010-9407-2093. 자 이게 다 쳤죠. 주소. 이름. 전화번호. 다 치고 나면 우측에 노란걸 눌러서 엔터. 자 그러면 이렇게 떠요. 환영합니다. BO2 오픈 채팅방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. 자 근데 하나 빠졌죠. 몇 개. 주문량. 하나 살았죠. 벌. 한 개. 이렇게 주문량 같이 넣어줘야죠. 자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. 어? 없어져 버렸어요. 왜요? 안 팔아요.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냈거든요. 보냈는데 지금 ABC님이 장난하시는 거예요. 왜요? 안 팔아요. 바로 봤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아까 일자가 없어졌죠. 여기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가 없어졌어요. 그죠? 일자가 없어졌어요. ABC님이 봤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? 어떡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